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동선에 거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뒷섬에서는 거래 내역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피트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여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조사단에서 상당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이 미리 정보를 갖고 매매했을 것 같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넷마블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블엑스라는 가상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가상화폐가 어떤 시장의 상장도 되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미리 이 가상화폐를 꽤 많은 규모를 사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많은 종류의 가상화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상화폐가 언제 상장되고 언제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서 지금 가상화폐를 만들 것 같은데 저거 미리 사두면 좋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또 신뢰가 있는 정보라 있다면. 그러니까 이 의원의 마블엑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장되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구매해 있다가 상장이 되면 당연히 이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물론 파는 시점에서는 손해를 조금 벗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의 투자 패턴을 보면 대부분 다 가상화폐가 상장되기 전에 실제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지금 가서 빗섬이라고 했는데 가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미리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입수해 있는 것 아닌가. 왜냐? 김남국 의원이 꽤 많은 투자 수익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손입니다. 0.02% 안에 듭니다. 900명 안에 들어요. 그 정도에 되는 큰 투자가라면 뭔가 미리 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움직임이 어렵다라는 게 가상화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